재미있으세요? 술 드셨어요? 아니요.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아니요. 뭐 시키실 일 있으세요? 에이. 근데 왜 오셨어요? 온 게 아니에요. 와보니까 여기였어요. 여기저기 걸어다니다가 이제 발을 디뎠구나 싶어서 보니까 여기예요. 여기가 중력이 센가봐. 소은 씨가 내 중력인가 봐요. 좋아하면 안 되는데 자꾸 좋아져서 더 숨길 수가 없어요. 저는 시보고 판사님은 판사님이라서요. 서은 씨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. 시보랑 판사가 아니라. 나의 우연이 나는 어떤 사람일까? 네. 내게 지치고 이 진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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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그곳에서 날 기다리는 기억들 꿈처럼 끊임없이 날 파고드는 외로움 그리움인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던 칼장에 나를 일으켜 여기로 이끌어줘 날 마요 안킨 실타래 같은 힘든 하루를 버티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